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Hey guys, 대건 here. Welcome back to the show. 오늘 1차 대건의 음주장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get it started everyone. 아 날씨가 참 예상치 못하게 좀 요새 춥습니다. 우리가 늘상 배운 표현이지만 bundle up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ake sure you guys bundle up now that the weather out there is unexpectedly cold. Right? 좀 많이 좀 따뜻하게 좀 챙겨 입으셔서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 음식 같은 거 잘 챙겨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잘 먹나 봐요. 뭐 잘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나 아니면 움직이는 게 좀 부족한 건가 뱃살이 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이거 뱃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anyways 오늘 여러분 표현은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 오늘 것도 먹는 걸로 관련된 다이얼로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핵심 표현은 너 뭐 먹을 거야? 너 뭐 주문할 거야?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다이얼로그부터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ake a look at the dialogue together. 짜잔! 자 보이시죠? 살짝 좀 위로 올려볼까요? 내리는 게 낫겠다. 그죠? 자 보시면은요. 대건이랑 영수 요 두 친구 간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So this is a dialogue between This is a conversation between 대건 and 영수 자 대건이가 말합니다. This is a big menu. This is a big menu.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big menu라는 거는 지각하게 되면 이제 메뉴판이 좀 크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메뉴판이 크다라는 말인지 당연히 거기에 많은 이제 그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와우 This is a big menu. This is a big menu. 참 이렇게 오 메뉴판 크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네 대표 문장 나옵니다. 영수가 말하죠. Yeah. What are you getting? What are you getting? What are you getting?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 order라던가 음식다리를 주문하다 뭐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괜찮겠지만은 이 개똥사를 활용해서 What are you getting? What are you getting?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자체가 네 뭐 먹을 건데 뭐 주문할 건데 이런 뉘앙스를 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오늘 꼭 챙겨가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가 말하죠. 치킨, 피스, 앤 베이크 포테이토스 뭐 그 닭이랑 그 다음에 그 콩이랑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베이크 포테이토스 감자, 감자, 감자 이렇게 먹을까 싶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영수가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what to get. 아우 나는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뭐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개똥사 앞에서 배웠었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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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아프다. 제대로 때렸네요. I don't know what to get. 아우 나는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구의가 말합니다. They have very good shrimp. 여기 그 새우 맛있는데 왜? They have very good shrimp. 새우 맛있다 왜? 영수 말하죠? I had shrimp yesterday. 내 어제 먹었어. 새우는 어제 먹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서제스천을 하고 있죠. They are making another suggestion. How about steak? 카면은 뭐 스테이크는 뭐라 왜? 스테이크는 어떻겠니? How about something? 하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어떤지 이렇게 make a suggestion 말 그대로 제안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고르기 때문에 영수가 말하죠. Perfect. I'll get steak and mashed potatoes.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이크랑 mashed potatoes. 감자 1에 으깬 거 있죠 여러분? mashed potatoes. 식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구의가 위에 baked potatoes랑 mashed potatoes는 어떤 느낌 차이고? 여러분 baked potatoes는 약간 좀 구운 거 그런 느낌이겠죠? 그럼 mashed potatoes는 약간 좀 이렇게 으깬 거 삶아서 으깬 거 이렇게 차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대구의가 말합니다. What vegetables are you getting? What vegetables are you getting? 우리 개똥상 카페에서 배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야채는 야채는 뭐 식을 건데? 야채는 뭐 먹을 건데? 라고 말하자. 영수가 말합니다. I'm not getting any. I don't like vegetables. 이렇게 말합니다. I am not getting any. 생각된 건 당연히 뭐 vegetables라고 보셔도 될 것이고 I'm not getting any. I don't like vegetables. 이렇게 하면서 end of the story. end of the dialogue. 이제 다이어로그가 끊지나고 있습니다. 챙길 부분 여러분 This is a big menu. 메뉴판이 크다라는 느낌. 아 메뉴판이라는 느낌이구나. 메뉴판이 크다라는 것은 그 메뉴 아이템스. 말 그대로 그 음식 종류들. 메뉴 아이템스. 음식 종류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대표 문장이었죠? 뭔가 음식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시키다.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시키다. 라고 할 때 What are you getting? What are you getting?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지웠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보고 제가 문장들만 다시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발음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장씩 한글로 뱉으면서 이렇게 딱딱 해볼게요. 대거이가 말합니다. 야 메뉴판 참 크다잉. This is a big menu. 영수가 말하죠. 어 그러게 말이야. 니 뭐 먹을 건데? Yeah what are you getting? 대거이가 말하죠. 치킨 그리고 뭐 콩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감자 좀 이렇게 한 거 베이크도 한 거 먹을까 싶다. 치킨 피스 and baked 포테이토스 영수가 말합니다. 영어만 말할게요. I don't know what to get. I don't know what to get. 대거이가 말하죠. They have very good shrimp. And then 영수 says I had shrimp yesterday. 내가 says have a steak. And 영수 says Perfect. I'll get steak and mashed potatoes. Mashed potatoes 붙이면서 그냥 mashed potatoe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대거이가 말합니다. What vegetables are you getting? What vegetables are you getting? Vegetable. What vegetable? V 사운드. V 사운드. 챙기시고 And then 영수 says I'm not getting any. I don't like vegetables. End of the dialogue.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싹 없애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같은 미션 드릴 겁니다. 제가 밑에다 한글도 한글도 그대로 적어놓을 때 이겐에 이것들 직접 여러분 입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미션 수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gain I'm not asking you guys to memorize all those sentences. 왜냐하면 제가 외우는 걸 전체 통째로 외우는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문장을 잘 외운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대표 문장 같은 걸 제외하고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원하는 거는 한글을 딱 봤을 때 요 정도로 이제 내가 약간 틀려도 내 스타일이라도 좋으니까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뱉을 수 있다라는 거 아웃풋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십사 하는 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니까 그거 잘 유념해 주시고 자꾸 왜 자꾸 이런 거 시키노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새는 제가 그 발음 티 끝은 데에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를 덜 하고 다이얼로그 있는 것들 괜찮은 것들 제가 가져와서 살짝 각색하고 수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의견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의견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뭐 요런 스타일은 또 어떻고 저런 스타일은 어떻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대처럼 문장을 좀 더 간결하게 한 개만 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발음 팁을 더 한다라던가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뭐 어 요렇게 하는 건 여러분 어떨까 싶어요. 뭐 하루는 이렇게 conversation용 이렇게 다이얼로그 하고 하루는 그냥 발음용 좀 이런 것들 하고 요런 것들 뭐 의견 언제든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중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죠. 구독하기, 댓글, 공감 등등 해주시는 것들 모두 다 전대건의 염장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this lesson video. As always,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Make sure you guys bundle up and make sure you guys not to catch your cold. Okay? See you next time. Take it easy. Bye-bye.